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제가 앨범을 낸지 3주 차? 2주 차 정도 되는데 제가 다음 주에 실제로 지금 미국의 새로운 영화 때문에 제작자를 만나러 가요. 그게 아마 확실치는 않는데 약 정해진 건 없는 일이 일단 다음 주쯤인데 다음 주쯤인데 제가 음악 프로를 또 못하게 되잖아요. 한 주를 제가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갔다 와서 또 뭐 하겠지만 아마 요번에 또 좋은 영화가 두 개 정도 얘기되고 있는 게 있어서 간 김에 여러 가지 프로듀서를 좀 만나보고 인터뷰를 하고 오는 게 좋겠다 그리고 원래 기존에 했던 그 더 프린스라는 영화에 프로듀서랑 또 만나서 일적인 얘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가면 또 또 다른 소식을 좀 전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